자 이제 한번 무게중심에 이어서 외심과 내심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무게중심과 마찬가지로 정의와 성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한번 외심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외심은 바깥 외자에 이게 중심할 때 그 심자죠 바깥 원에 있는 중심은 우리가 원의 중심이다 해서 외심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외심을 수학적으로 정의할 때 그건 이제 국어적인 의미고 수학적으로 접근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수직, 이등, 분, 선의, 교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기 전에 원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원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삼각형을 안 했다 그릴 건데 예를 들어 삼각형을 한번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 바깥쪽을 지나는 원을 외접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원의 중심이 바로 외접원이 되는데 한 이 정도 좀 돼 보이죠? 유관상으로 우리가 정의를 이용하면요 원을 그리지 않고도 잘 들으세요 원을 그리지 않고도 찾을 수 있어요 이수줄자 이렇게 써 안 쓰죠? 뭐였지? 이렇게 되죠? 뭘 찾을 수 있어요? 외접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다 즉 외심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실제로 한번 수직이등분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변을 수직이등분선을 그리면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또 이쪽에 있는 놈을 또 수직이등분선을 그리면 이런 느낌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수직이등분선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되게 공교롭게도 여기 처음에 원을 그렸을 때 눈대중으로 찍었던 원의 중심이랑 일치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심의 정의를 얘기할 때는 원을 그리지 않고도 찾을 수 있어야 되며 따라서 이게 무엇이 된다?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되어야지 원을 그리지 않고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심의 정의는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셨나요? 자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이거 무슨 삼각형이라고 하죠? 모든 각들이 둔각이 아닌 예각일 때는 다음과 같이 외심이 반드시 여기 삼각형 내부에 있더라라는 거죠 아 내각 삼각형일 때는 뭐가 된다? 그쵸? 아니 내각이 아니죠 예각이죠 예각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예각 삼각형일 때는 삼각형 내부에 외심이 있다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네요 선생님이 둔각일 땐 다른가요? 둔각일 땐 달라요 둔각 삼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둔각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둔각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둔각 삼각형이 되겠죠? 죄송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들 둔각 삼각형의 느낌 오시죠? 둔각 삼각형 이렇게 그렸을 때 외접원의 중심은 삼각형 어떻게? 밖에 있죠 그쵸? 둔각 삼각형에서는 또 외부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예각과 둔각을 경계로서 갖는 직각 삼각형은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 조금 집요하게 물어보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이거는 나중에 원주각과 중심각을 배우면 더 제대로 알겠지만 지금은 일단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여주시면 돼요 원의 중심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나는 건 우리가 지름이라고 하는데 이 지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점을 찍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얘가 뭐가 된다? 무조건 직각 삼각형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직각 삼각형일 때는 일단은 외접원의 중심, 즉 외심이 뭐가 된다? 여기 그래요 지름 위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빗변 위에 있습니다 빗변 중앙에 외심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외심의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각이 둔각이냐 예각이냐에 따라서 외심의 위치까지도 조금 한번 육안으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외심의 성질까지도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성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성질은 뭐냐면 우리가 원을 얘기를 할 때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원은 중심과 반지름을 빼놓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조금 정상감처럼 보이니까 정상감은 그냥 아니게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성질은 뭐냐면요 우리가 원을 얘기할 때 원의 반지름과 그리고 중심을 빼놓고서는 절대 원을 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외접원의 중심을 한번 여기 좀 찍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반지름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왜? 중심을 찍었으니까 반지름을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런 느낌 그죠? 이런 느낌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반지름을 표현할 수가 있죠 반지름은요 당연히 원의 정의에 의해서 같은 거리에 같은 길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성질보다 첫 번째 각 꼭지점과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 중심으로부터 똑같더라 라는 게 바로 외심에서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건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게 그냥 외접원을 여러분 예쁘게 잘 그리면 관찰하면 그냥 자동으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확실하게 알고만 있으면 받아들여주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또 다른 또 뭐가 되지? 다음 두 번째 성질도 한번 보자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얘가 반지름으로서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세 놈의 삼각형들은 전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죠?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와 같은 삼각형이니까요 자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서 중요한 게 수직이등분이 된다는 성질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접근을 하면은 여기도 수직이등분이 될 거고요 그죠? 여기도 수직이등분 여기도 수직이등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보시는 거와 같이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시겠어요 이게 빗변이 서로 똑같고 여기 직각임도 똑같으며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직이등분이 되면서 여기 밑변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체크하는 여기 초록색 부분 이 삼각형과 그죠? 또 이 삼각형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서로 합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뭐 어렵진 않죠? 같은 원리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여기 이 핑크색 삼각형과 여기 이 핑크색 삼각형끼리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합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원리로 여기 오렌지 색깔의 삼각형 두 개도 합동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거예요? 합동인 삼각형이 폐어로 존재하더라 라는 거죠 어떻게 존재해요? 각 변을 끼고 합동인 삼각형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심의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질까지 외우지 않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외심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내심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 뿅 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